그림은 서로 다른 주계열성 ABC입니다. 주계열성 ABC입니다. 우리 주계열성들은 이제 표면 온도가 높으면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광도도 크고 이런 특징이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아무래도 광도가 클수록 뭐하게 돼요? 진화 속도가 빨라서 수명은 짧아지는 게 있죠. 이걸 머릿속에 하나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생명가능지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생명가능지대가 뭐냐면 중심별이 이렇게 단위시간 동안 빛을 뿜어내 광도를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수 있는 이 분포 범위를 생명가능지대라고 하죠. 그쵸? 광도가 클수록 뭐한 거냐면 이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질 거고 이 폭도 훨씬 더 커지겠죠. 뭐할수록? 광도가 클수록. 대신 수명이 짧으니까 유지는 좀 적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원궤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거꾸로 돼 있을 때도 있어요.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중심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친절하게도 ABC도 써놨죠?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C가 지금 생명가능지대의 위치 안에가 여기 있으니까 C가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 A, 그 다음에 B라고 되어 있으니까 B가 제일 멀잖아요. 그러니까 광도는 B, A, C 순위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르라면서요. 기억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느냐. 네, 생명가능지대 안에 있으니까요. 니은,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니은하고 디귿? 근데 니은하고 디귿을 비교하면 중심별이 다르다고 해도 니은 같은 경우는 생명가능지대보다 안쪽에 있어요. 엄청 뜨겁겠죠. 디귿 같은 경우는 생명가능지대보다 바깥쪽에 있어요. 중심별로부터 바깥쪽에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표현 온도가 높아요? 니은보다 디귿이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생명가능지대라는 기준, 적당한 온도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자, 디귿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누가 제일 넓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까지 멀고 폭은 더 크고 그럼 누가 커요? B가 커요죠. A가 가장 넓은 게 아니라 폭은 광도가 큰 B가 제일 넓어야죠. 그래서 답은 ㄱ 1번이 되는 겁니다. 그쵸? 아, 네. 뭐지? 네. 저 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